울진군은 코로나19로 지난 1년 가까이 휴관한 울진작은영화관의 재개관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울진작은영화관은 울진군 청사별관 1층에 상영관 87석과 매점시설 등을 갖추고 2018년 9월 개관 후 3개월 동안 관람객이 2만천명을 돌파하며 국민들에게 뜨거운 반응을 얻었습니다. 또한 이듬해 2019년에는 관람객이 꾸준히 늘어 연간 7만명을 넘어섰으나 2020년 코로나19 여파로 2월에 임시휴관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전국의 영화 상영관들이 문을 닫는 곳이 속출했고 울진작은영화관을 운영했던 위탁업체 역시 운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7월에 계약을 포기하면서 울진작은영화관도 거의 1년째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세계적으로 코로나 백신 개발과 집단 면역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면서 울진군도 지난해 10월부터 작은영화관의 운영 재개를 위해서 위탁업체 선정 준비에 들어갔고 올해 1월 민간위탁자 선정위원회에서 작은영화관 주식회사를 수탁자로 최종 선정했습니다. 금년 2월 작은영화관 주식회사와 최종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향후 2년간 울진 작은영화관을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종열 문화관광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울진 작은영화관의 재개관은 올해 상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 등을 고려하여 조속히 개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진방송 단신이었습니다.